우리 자기가 셀럽이라니 안녕하세요 셀럽의 남편 윤찬종 변호사입니다 저 구독자예요 찍겠습니다 어 뭐야 당신 남편이 찍은 사진 정확히는 X하라고 해야죠 제가 봤어요 저도 봤어요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여자 말이 전부 사실이었어요 내 예술 작품들이잖아 너 고맙게 생각해 넌 내가 선택해 준 거잖아 우리 톡방에서 네 사진이 제일 인기가 좋거든 와 말이 돼 여기 있다 네 인생샷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해 el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